제 2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26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9월 6일까지 12일간 열립니다. 이날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202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한설명의권을 상정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서울특별시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보안관 운영조례안 등 다양한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 제 281회 임시회는 오는 9월 6일 2차 본회의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